곤충 호텔 정자 왔어? 오늘 호텔 만들어야 된다고 들어갔는데 호텔? 맞아 우리 건 아니고 곤충 호텔 곤충 호텔요? 쉽지가 않네 그럼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만들 것은 곤충 호텔 만들겁니다 이름은 곤충 호텔인데 여기 보시면 저희가 원주목을 해가지고 이제 곤충도 살 수 있게 대나무하고 각재들 쌓아올리는 야적장 형태인데 저거 일단은 만들거에요 실행도면을 뽑아 봤는데 이런식으로 모양을 만들어가지고 요쪽에 안에다가 대나무하고 넣어가지고 만들겁니다 곤충들을 살 수 있게끔 자연국립생태공원 쪽에 들어갈 예정이고 일단 저희도 처음 만들다보니 그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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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pudding 예상 konkret 완성했어요. 홈 따고 여기를 홈 따고 홈 따기 맞춰서 아 시간 많이 걸리네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이제 곤충 호텔 드디어 완성. 지붕부터 해서 요쪽에 혹시나 이제 나무 적재 하다보면 무게 좀 실릴까봐 이렇게 좀 빠지 보강도 좀 해놨고요. 여기는 돌 들어가는 자리입니다. 요쪽에 돌 들어가는 자리라서 요렇게 칸막 해놨고 나머지는 목재 들어가는 자리입니다. 자장 계속 절단만 계속해서 이제 온모 안큼 만들었습니다. 여기 대나무 대나무 이제 현장목 요 아래도 이제 현장목 요 밑에까지는 이제 묻을 거고요. 자장목 요 밑에가 요만큼 들어가야 되잖아요. 자장목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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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